일고 오셨길 바랍니다 오늘 체조 천장 날아갔다구요? 날아간거 봤어요 저기 멀리 멀리 날아가더라 오늘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 때와 다름없이 이제 마지막 콘서트 하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잘 놀아주셔가지고 아니 뭐 타투가 뭐라고 그걸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진짜 여기 여기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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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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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투어 됐냐 묻지 말아 주세요 알겠죠? 어떻게 D-Day 투어가 끝났습니다 대장정 우리 아미아라분들이랑 정말 너무 즐겁게 요 근 몇 달 같이 투어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원래 진짜 안 우는데 무대하면서 스누즈 때부터 약간 좀 그렇더라고 되게 멤버들도 있고 선배님들도 와주셔가지고 어릴 적에는 이제 이제 그 수많은 선배님들 보면서 꿈을 키워서 제가 또 누군가의 선배가 됐잖아요 근데 그 한 지금 10년이 막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갑자기 막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이검에